끝나지 않고 있는 1회 초, 5번 타자 최수연 선수입니다. 수연이 저기 있으니까 뭐가 좀... 위량감이 좀... 오늘은 연천이야, 연천! 니고들 알아서 해라. 준호 봤잖아, 니가. 어떻게 되는지. 웃어? 모래 봐야지, 우리 모래. 연천 미라클 선두 타자 최수연 선수부터 시작이고요. 최수연을 상대합니다. 초구 타격. 오케이! 이 자스가! 오른쪽 라인 안쪽에 한타가 됩니다. 상론 담장까지 굴러가고 최수연은 이렇게까지 달립니다. 스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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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이! 이렇게까지 안전하게 들어갑니다. 진호, 스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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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이. 와... 이거 안 되겠네! 야, 너 뭐 하냐, 최수연? 아, 수연이... 아... 너 다시 못 돌아온다. 형, 여기서 치면 어떻게 해요. 이거... 내부 해적 아닙니까? 그러게요. 특징을 잘 아는 것 같아요. 최수연 선수가 오늘 3안타 기록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빠른 카운트에 우주연 선수의 공을 공략해냈습니다. 그러니까요. 계속 함프레이버! 타격했습니다. 3루수 벗겨보는 바운드를 맞추지 못합니다. 좋아, 들어와! 멈춘듯이 이영구가 3루수 멈춥니다. 오케이, 오케이. 못쓰, 못쓰, 못쓰. 그런데 바운드를 제대로 캐치하기가 어려웠네요. 바운드가 낱개 깔리면서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소연, 네 마음에 든다. 소연이 마음에 들어. 잘했어. 좋았어, 좋았어. 마음이 좀 열렸어. 야, 이거 한번 해줘야 해, 소연아. 마음이 좀 열렸어. 아, 까비. 어려웠어, 어려웠어. 알게 해요. 알게. 알게? 네. 또 안 되면 집 짜면 돼, 지금. 재밌게 해요, 형. 아, 여기서 점수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딱 나오자면 분위기가 살펴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나는 2대 말 공룩보다 지금 2회 초에 어떻게 던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여기서 또 점수잖아. 그러면 생각하면 달라진다고. 약간 이렇게 쭉쭉 던져준다는 느낌이 나는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 지금 생각했을 때는. 부담감이 너무. 당연히 형. 못 던지는 게 정상이라고. 진짜 바뀌었다 했는데 또. 제가 거의 여기 에이스인가 될 거야, 아마. 최강 야구하면서 에이스만 30명 본 것 같아. 시. 벌써 다 빠르다. 오, 지금 마운드에서 미끄러진 듯 보였었는데. 그 참치 9km의 공이었습니다. 네. 150, 초반까지 던지고 그랬는데. 그런데 아까 불팬 선전이 보니까 콜 좋아 보이더라고. 네, 형도 150 던져봤어요. 앞서니까 기분이 되게 좋다. 제가 이거 하면서 야구 팬들을 이야기 듣다니까요. 왜 이 팀을 이렇게 응원하는지를 알게 되고. 왜 욕하는지도 알겠고. 정지단도 못 먹긴 해. 원삼이 형은 하루 오면 바나나 6개 싣고. 어, 진짜? 배고프다. 사회부터 우리 쪽은 소방 상대 좀 해봐요. 파이팅을 많이 해봐요. 오, 그리고 두 번째 비디오 판독을 이 시점에 쓰는군요. 네. 하나, 셋, 셋. 팔, 팔. 오, 가, 가, 가. 오, 그리고 두 번째 비디오 판독을 이 시점에 쓰는군요. 이제 경기 후반이니까 선두 타자잖아요. 의미를 한번 두겠다는 거죠. 아웃이야, 아웃. 아웃이야, 아웃. 아웃이야, 아웃. 떨어졌어. 아니야, 아니야. 잡고 떨어졌어. 아웃, 맞아. 공구야, 잡고 떨어졌지. 네가 모르면. 잡고 떨어졌다 해야지. 욕 금지, 욕 금지. 어, 발이 떨어졌군요. 그러네요. 발이 떨어졌군요. 아, 역시는 저희가 본 대로 세이브로 판정이 바뀝니다. 아웃. 잡아당겼습니다. 아웃. 잡았어요. 서동욱 2루 그리고 1루. 그리고 1루.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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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당겼습니다.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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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보통은 틀렸어. 아유, 그게 안 빠지다. 아니, 수현이 왜 이렇게 말해? 수현아, 놀래라. 타임. 야, 너흥. 야구 좀 하네. 오늘 미쳤어, 오늘. 수비 좀 눈 좀 틀려봤네. 파이팅, 파이팅. 수비하자, 수비. 선상 수비하자. 선상 수비.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야구 지정포체 처리합니다. 원아웃. 오케이. 아우, 공 하나 아웃. 좋아. 뒷 맞았습니다. 뒷 맞았습니다. 하늘에 높게 떠 있습니다. 오케이. 웨이 타구를 최수현이 처리합니다. 투 아웃. 위치겠니까. 이거 다 보이는데, 웨이팅 계속 난다. 저 우에. 감독님, 원삼이 수상 입는 여기서 지워도 되죠? 지워놔도 되죠? 네? 그냥 지우지 말고 그냥 없애라. 없앨까요? 다음부터 유의관으로 바꾸려고 해, 이름. 너도 바꿔. 어? 심창 선수가 왜 뛰어가죠?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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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자, 뛰어라. 빨리 뛰어라. 빨리 뛰어라. 송찬이 봐봐. 빨리, 빨리 뛰어. 정말 외환까지 가고 있다. 1 플러스 1. 봐봐, 정말 봐봐. 정말. 아, 뭐하는 거야. 아, 겁나 웃긴 거야. 빨리, 빨리 컴백크, 빨리 빨리 빨리. 나와, 빨리. 분량 나왔다, 이제. 오늘 유의관 선수가 워낙 잘 던지니까 글로브 셔틀을 시켰네요. 저런 걸로도 행복해할 수 있는 이 심수창. 참 맑은 사람입니다. 그래. 홈런 타자 느낌이다, 홈런 타자 느낌이야. 오늘 제일 네가 잘한 일이다. 제일 오늘 팀에 도움되는 일을 했다. 아, 죽겠다, 진짜. 아, 힘들어. 수장님, 이제 쉬어. 네.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감독님, 오늘 VVIP 턱 300만 원짜리 했죠? 선수들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는 관중석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래도 이는 참 성격이 낙천적이야. 야, 보통 그러면 진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데미지 1도 없습니다. 0.1%도 없어요. 아, 없어. 근데 신기하게도 팀이 이겨준다? 우리 선수들이 이겨주기만 바래. 잠깐만, 누가 어느 들리는 소문이 20대 0 이야기가 나온다는 얘기. 왜? 20대 0이요? 누군지 가르쳐주지 않고 있어. 20대 0 이야기 하나 해도 있어. 떨었네. 마리가 그리가 있어. 앞에서 얘기해라. 야, 마리가 빵구가. 야, 300만 원짜리 자석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돼, 인마. 여기 300만 원짜리. 유기환 선수가 7회 3점 원수로 이닝을 정리합니다. 나이스 피치, 나이스 피치. 나이스 피치. 나이스 피치. 안정적이야. 점수 가자, 점수. 나이스 피치. 1점, 1점, 1점. 2점, 2점. 2승엽의 타석입니다. 걷어놨습니다, 오른쪽. 2승엽의 타석입니다. 걷어놨습니다, 오른쪽. 이런식이 뒤로 물러가서 저릴라네. 태훈이 형, 아이스. 아이스. 1, 2, 3.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제가 다음 주에 나가라고. 아, 됐어, 됐어. 다음 주에 나가라고. 나이스, 나이스 비거리. 나이스 비거리. 아, 저기. 야, 숨이 왜 이렇게 차냐? 원래 그럽니다. 오랜만에 나가면. 그런데 경기 왜 만졌어? 빨리, 좀 빨리 되라고. 감독님, 기록제 2루스 라인 드라이브를 넣어놨어요. 우와. 잘 나왔다, 잘 나왔다. 동호가. 네. 나 살려줬다. 아, 나이스 비칭, 나이스 비칭. 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한번 쏴. 나이스 비칭. 좋은데? 아, 진짜. 호흡이 안 돼. 나이스. 에이, 맨. 방출 유지해서 벗어났다. 나이스, 나이스. 부활하자, 부활하자. 돌아왔구나, 장보사미. 와, 돌아왔다, 돌아왔다. 아, 좀 드라프네. 아, 오늘 좀 드라프네. 아이스, 부활. 아이스, 부활. 살아났어, 살아났어. 돌아왔다, 돌아왔어. 아, 좀 드라프네. 됐어. 야, 재활 성공했나? 아, 오늘 좀 기사한다. 그냥, 그렇게 잘 관리해라. 상인들 또 게임이 있어. 아, 그렇지? 아, 바깥 했네. 신생아 달래듯이, 응? 뵙거든. 됐어. 뵙거든. 뵙 donchai Honda. 뵙거려. 뵙겨나. 뵙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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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